그냥 왜 했는지는 저도 잘 생각은 안 났는데 뭔가 끌리듯이 그냥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내 뜻대로 잘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젊을 때는 그냥 한번쯤은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최종 목표는 외국 전역에 제 이름을 단 샵을 가지고 있는 게 꿈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